아 관제 조심하세요 엄마 생일이 언젭니까 11월 13일 누구 말도 안 들을 거면서 못하게 왔어 그냥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다 이게 문서 잖아요 문서 잖아요 문서 문이 전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꾸리고 가고 있어요 이자라는 것도 나가고 그럴 텐데 그니까요 근데 이거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많은 문서들 있잖아요 뭐 청주 경주 금천구 석천동구 가장 큰 거는요 이런 걸 떠나서요 어머니 집안 내력이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생일이 11월 아까 며칠 제2의 장영자죠 수반 되게 좋아요 근데 엄마의 운세가 3년 전부터 그 전에 내가 뭐 좀 해보자 누구한테 투자 좀 해서 이렇게 해보자 다 됐어 근데 이제는 하는 족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엄마의 운이 이제는 곤두박질을 치다 못해 잠수하게 생기신 거예요 아홉수를 지금 56부터 6, 7, 8, 9, 3년, 4년을 거짓되게 생겼어 거짓되게 생겼어 아니 촉도 좋고 느낌도 잘 맞고 수환도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몰아가요 왜 그렇게 욕심을 내셨어요 궁금한 거 물어요 목소리 크게 해도 안 들어간다는 게 내 목소리가 중요하지 오성애께 지금 윗바타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중심은요 나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겠죠 선생님의 운세가 지금 3, 4년을 죽어라 죽어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매매가 되고 될까요 네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선생님의 운이 개운법 이라고 하죠 내 운이 좋아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3, 4년을 갔다가 이렇게 살지 이렇게 될지 모르고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운입니다 지금 이게 선생님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옆에 사람까지 많이 치고 다치게 생겼어요 아들들이 안 다치고 선생님의 운이 좋아지지 않고서는 방법 없습니다 저 앞으로 된 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다 그러면 남의 이름 뭐 자식 이름 가족 이름 이렇게 네 그래도 주는 엄마가 다 한 거잖아요 이름들만 갖다 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큰아들은 몇 살입니까 서른 하나 서른 하나 개띠 얘 생일이 언제입니까 일어내시고요 음력, 양력 음력 갑 중에 갑이죠 직업이 제대로 돼야 되고요 무슨 일 합니까 군인 그냥 군인은 아닌 거 같고 네 그쵸 3, 4간만 이 군 쪽으로도 잘 갔지만 경찰 쪽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아이예요 경찰 아까나 왔어요 왜냐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군은 나라를 지키는 쪽이고 경찰은 이제 민생을 돌보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찰 쪽으로 갔으면 법을 다루고 법을 집행하면 그쪽이 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아깝습니다 그쪽으로 갈아타도 되는 거죠 좀 경찰 쪽으로 갈아타고 그리고 머리가 있어요 공부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군에 있으면서 무궁화 달고 별 단다면 괜찮아요 근데 무궁화까지는 쉽게 달겠지만 별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갈아타는 게 낫다는 거죠 왜 경찰로 나오면 할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갈아타라고 하세요 원래는 작년부터 바뀌었어야 돼요 근데 금년도 늦진 않았고 또 갯지 같으면 운이 좋으니까 갯지 같으면 운이 좋으니까 잘하고 아무튼 엄마는 아들 바보여야 됩니다 얘하고 얘한테 엄마는 모든 걸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리사랑인 거죠 둘째는 몇 살입니까 스물아홉 스물아홉 귀띠 생일은 이것도 갑인데 시험 운이 없는 아이예요 얘는 이제까지 아마 공부 정말 지형보다 더 잘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보면 100점 나와 근데 수능에서 90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요? 아니 우리네 같은 데서도 알만큼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공도 안 들이고 살아요? 이게 우리 엄마도 내년이면 62여이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렇게 내가 엄마가 이렇게 될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들들이 실력이 없는 애들 같으면 이해를 해 근데 좀 공 좀 들이면 더 잘 되고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 거야 법원 뭐 서기? 네 얘는 법원 서기가 아니라 원래대로 얘는 법을 전공하고 이렇게 법적으로는 정말 잘 왔어요 공 좀 들이고 했으면 얘는 판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돼야 되는 아이가 무슨 법원 서기직을 보고 있어 이해가요? 네 애들 아빠 고향은 어디십니까? 아저씨가 계세요? 신한치도 아저씨가 계세요? 아저씨는 연세 어떻게 돼요? 60 60? 아 그 뭐 저기 뱀띠? 아 참 맞지 않은 분끼리 정말 아저씨도 관제가 들어와 있네 아저씨는 뭔 일이에요 택시 안전에 얼마 안 됐어요 아무튼 평생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쉬운 말로 이쁜 마누라 두고도 밖으로 한량같이 이렇게 떠돌아대는 분이 어떻게 보면 아저씨에 좀 준하구요 근데 옛날에 가오있는 집안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엔 가오 좀 하시다가 이제는 좀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근데 관제가 그게 좀 해결이 안될까요? 그 관제가 계속 쫓아와요 그러니까 노실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일이 그러시고 그냥 노는 이 염무를 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긴 년 전에 긴 년 전에 긴 년 전에 긴 년 전에 직장 같고 그니까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 생각 잘 하세요 독한 마음 먹고 정말 입 까물고 지금 여기서 뭔가 결선을 안 내리면 내 식구가 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 입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엄마가 예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귀신이 진짜 아까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거에 엄마한테도 좋네요 이 풍파가 되게 많은 집안인데 한때는 공도 좀 드리고 산 것 같은데 왜 드리다 말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을 때 안 좋은 일이 더 세게 오는 겁니다 시험 같은 거는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요 둘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산신강에다가 보세요 저도 뭐 불교 불자들한테 제가 욕먹을 일이겠습니다만 산신강에 뭐 이것저것 빌고 올려놓고 그런 일이 그걸로 가능한 게 있고요 뭔가 크게 정성 들여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요 지금 가장 큰 운이 들어와 있는데 그 운이 넘쳐 갖고 있는 걸 아무튼 부처님 예수님 계시지만요 조상님들이 먼저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러면 신안 신안 아 전남 신안 멀기도 하다 스미요 또 연 6시가 됐어요 아 이젠 6시가 됐어요? 엄마는 고향 어디 어디 진주 아무튼 문서의 운이 전혀 안 움직이고요 지금 내 식구가 이러다간 큰일 나게 생겼고요 친구 있어 친구 있냐고 친구? 아멘 밖에 없어요 남자친구 출신 잘 하세요 출신 잘 하세요 아저씨는 보여줘요 생기겠죠 생길 거예요 아 그게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게 보여지고 아저씨는 생신이 언제예요 11월 6일 근데 지금 딱 그러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존재들한테 운이라는 것도 좀 받아서 맞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해요 지금 급하시고 그건 엄마가 느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장례를 좀 못했어요 둘이 싸워가지고 누구랑요 심각하고 엄청 싸웠어요 아 당연하죠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싸울 수 밖에 좋은 일이 있으면 웃고 헤헤헤헿 하겠지만 서로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저씨가 근성은 있네 놀지 않고 뭐라도 하려고 아이고 아이고